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명덕입니다. 올해에도 마루톤 대회 홍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평화 마루톤 대회가 9월 1일 일요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참가 종목은요. 하프코스와 10km, 5km,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기념품과 김포 금산을 드립니다. 지금 빨리빨리 접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육상연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 순차다 순차다. 자, 이 접수기간은요. 8월 16일까지니까 얼른 서두르셔야 되죠. 자, 지금 밑에 자막이 차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지금 한강평화 마루톤 대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